뒤에 이렇게 밖에도 계신 분들 여기하고 이 앞에 하고 한 50분은 더 앉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그 노래를 저도 참 놀라운 목소리로 있는데 김정원, 김정원 가수님 이따가 나머지 노래 꼭 한번 들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신 그리고 그 50때 그때는 참 높았죠. 지금이야 국회의장만 해도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국회 부의장 또 장관 하시면 높았죠. 장경순 의장님을 소개합니다. 지금 늦게 들어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